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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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장 소정 소고기 스타 흉내만 가져가서 여기 50만원 드렸는데 여기 하도 잔뜩이 빨리 넣어 이렇게 가져가죠 왜? 안 되는 거야 태이카 태이카 주간 그럼 뭐 치즈 주간 삼성 이산뜩 졸업 졸업 포장 맥반통에 있는거지 이야 할머니 소문 나가지고 야 엄청 소문이 많으시네 내가 이게 알바에요 선생님 제가 후주놈이 연락이 와서 후주에서 그 뒤에 와서 찍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상관없어요 그럼 가세요? 그럼 뭐예요? 얼른 했었는데 꽤 잘 어울려 아 이게 많이 있는거고 있습니다 네? 1인분은 더 보자 만약 이거 찢어져서 안돼 안돼? 이런거 많아 3,000원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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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기를 바내던 2,000원씩 1,000원씩 2,000원씩 3,000원씩 4,000원씩